저희 제품을 중국 전역에 있는 호텔에 납품해달라고요? 수량이 상당할 텐데. 그럼 납품 기한은 언제까지로 생각하시나요? 저희는 다다음 달 호텔을 새로운 브랜드로 제오픈할 예정이라 다음 달까지는 제품이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. 다음 달이요? 그건 좀 빠듯하긴 한데. 그 물량 맞추려면 공장 생산 라인도 늘려야 되고 원자재도 더 수입해야 되는데 이미 올해 예산 편성 끝난 상태라 추가 예산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아쉽네요. 중국 전역에 와이제 그룹 브랜드를 알릴 좋은 기회인데. 혹시 예산 문제신 거면 제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투자사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. 아니요.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. 죄송합니다. 어떻게 됐어요? 남유진이 거절했다고요? 일단 알겠어요. 내가 어떻게든 판도라를 찾아가게 만들 테니까 기다려요. 다음 달에 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와 함께해서 안내를 찾아가게 만들ه. 또한 게임을 장비를 찾아가게 만들 드립니다. 밖에서 답변ient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는 날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